오늘도 성주구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. 제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화요 영구팀 화이팅! 영진 스포츠 경영학과 화이팅! 안중주 화이팅! 자 오늘 우리 이쁜 언니들 라운딩 끝나고 어디 가시는지 궁금한데요. 혹시 번호 주부로 돌아가시나요? 아니요. 주로 가라고 할까? 이걸로 가야죠. 사랑해! 화요 영구팀 화이팅! 이거 좋은데? 아까하고 틀린데? 백튀기를 좋아합니다. 자 일본을 백튀기 이 날이 아니다. 가자. 이래야 뭐죠? 알바트로스 축하드립니다. 자 오빠 이따 하신다고 합니다. 이따 실패 삼파 하셨네요. 전라도 광주 화요 영구팀 14분 정도 1박 2일로 성주구장으로 오셔서 라운딩 하고 계십니다. 오늘 1등 하시면 시상금 있나요? 네 있습니다. 시상금 얼마 정도 되시죠? 시상금이 300만원? 4천원씩 4천원씩 오 많이 주시네요. 네. 꼭! 네. 네. 푸닉스 차례 오늘 4천원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둘 다 처음으로 저희 화요 영구팀 점수 잘들 나오셨나요? 네. 오늘 1등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일단 넘어가보고 Jacin, 레전드, 레전드! contacts 뷔석 뷔석 Security 뷔석 B-K-L-L-B-X 레전드 뷔석 뷔석 나이스 뭐하시는 겁니까? 천 원씩? 네 천만 원 조사당한 거 그래도 나이스 뒷모습도 멋지게 한번 찍어보시죠 나온 똥배 잡아냈고 괜찮아요 어필이면 똥배 보이더네 얼굴 문자 쫙 한번 보여주고 그래 다섯 타락 다음은 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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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 글리가 보네요 오메 저기로 들어가 보네요 오메 또 옆으로 가네요 괜찮습니다 나이스 오메 오메 오메